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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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. . 이 짓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되네. 자, 애들이 올 때가 됐는데. 여보세요?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네? 아버지! 도대체... 수야! 도대체... 그 밖의 이러지 말아요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제발 풀어줘요. 이봐요. 금방 끝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. 아가씨하고는 볼 일 없으니까. 아가, 괜찮으냐? 오셨습니까, 강 회장님? 자네였나. 이제 그만 저 아이는 풀어주지. 이건 자네와 내 문제 같은데. 그렇죠? 이건 회장님과 제 문제죠. 아버님! 괜찮으냐? 넌 어서 여기 빠져나가거나. 난 저 친구와 처리할 일이 있다. 안 돼요, 아버님. 행복해한다, 아가. 행복해하네. 아버님. 어서 가거라. 어서. 어서. 도움말아. 여보. 내 봐서. 도움말아. 도움말아. 도우 씨, 도우 씨. 도우 씨. 도우 씨. 도우 씨. 여기. 좀 쉽게 말해줄 수 없겠나.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을 죽였어. 쉽게. 쉽게 보내달라고. 내가 이렇게 쉽게 끝낼 것 같아. 아버지는? 빨리 가요. 이제 그만 끝을 내지. 아버지. 안 돼!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. 아버지. 나는 죽지 않아. 어서 약을 빠져나가자. 어서. 강 회장이 아들 하나는 잘도 없구만. 미친 새끼. 넌 오늘 죽은 목숨이야. 누가 죽을지는 곧 알게 되겠지. 식사. 이렇게 하는 친절이. 같이 돌아. 저거 죽으란 말이야! 아 씨. 죽나. 죽나. 아멘 빼야됐던가 여기 여기 지나갈까 희수야 다 됐다 내 꼭대 더 예쁘네 나랑 가꾸자 싫어 너꺼 있잖아 정아닌 수꺼잖아 너네 더 예쁘단 말이야 이거 내꺼야 니꺼 있잖아 네 하루에 반이 넘게 있죠 내 머릿속에 내 모습과 그대 목소리 내 마음을 모두 다 가져간 그대를 다 놓치길 싫어요 내 여자가 되어줘요 더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너무 놀라지 않게 많이 부족하지마 사랑에 서투르지마 나 약속할게요 그래 그대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게 내 여자가 되어줘요 그대 그대 가는 길에 그곳에 내가 서있을게 어둠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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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